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사 아름쌤입니다. 자, 이번에 쌤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요. 한국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실 이게 커리큘럼이 아니고 진짜 내용에 대한 얘기인데요. 사실 이걸 얼마나 볼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한국사가 아무래도 조금은 좀 이렇게 약간 등한시? 여러분이 쉬워 쉬워 하면서 안 한다고 하잖아. 이것 때문에 사실 여러분이 잘 안 볼 것 같긴 하지만, 얼마나 볼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역사 왜 배워요? 사실 우리 역사는 아픔을 좀 겪었었고,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이런 것을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사실 역사를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자, 형선대원군에 대한 건 우리가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서 쌤이 한번 이 부분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쌤이 지금 보여드리는 이건요. 선생님의 교재에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이제 보여드리는 것이고, 쌤의 수업 방식이 이렇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도 아시게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흥선대원군이 이런 아주 강한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식민지배를 받게 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로 흥선대원군을 꼽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뭐 이유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맞아요. 너무 세국 정책을 시시함으로써 개화 정책을 늦췄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죠. 네, 흥선대원군이 사실 정말 평생 열심히 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평가를 받게 됐는데, 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흥선대원군의 정책은요. 대내정책과 대외정책이 있고요. 자, 대내정책은 왕권 강화 정책과 민생안정 정책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자, 대외정책은 바로 쇄국 정책, 국가를 닫는 정책을 실시했었죠. 그렇죠? 뭐 해외 여러 가지 발전되는 거 안 받아. 그렇죠? 그냥 오로지 국내만 바라보는 정책이었어요. 여하튼, 자, 먼저 대내정책을 볼게요. 흥선대원군이 정말 열심히 산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흥선대원군은 원래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었죠. 왕도 아니고요. 자기 아들 고종이 왕이 됐고, 자, 이 왕의 살아있는 아버지로서 너무 현재 왕이 어리기 때문에 섭정을 맡게 된 것이었어요. 자기 아들을, 그것도 어린 10살짜리 아들을 왕으로 앉히면서 본인 섭정자리에 앉고, 그 섭정자리에 앉은 상태에서 쇄도 가문을 치고, 이 나라의 부정부패를 치기 위해서 정말 수년간 자기를 감추고, 자기를 막 갈고 닦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권력을 잡았던 순간, 이 나라의 썩어빠진 뿔을 뽑아버립니다. 바로 이거였어요. 비변사를 혁파시켰어요. 당시 비변사가 뭐였죠? 자, 변두리를 방비하는 사. 자, 일본이나 여진족을 막는 그런 기관이었어요. 이게 임진완과 병절원 때문에 엄청 커진 거죠. 이 기관이 나중에 왕비까지 뽑아요. 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비변사를 쪼개다가 정치기능은 원래 의정부에게로 군사기능은 삼군부라는 곳에 나눠져버립니다. 즉, 비변사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카리스마 흔치 않아요. 뭐, 토니실라 신문왕? 아니면 뭐 조선시대 태종 이방원 같은 그런 느낌이야. 자, 그리고요. 더 나아가서 법전 편찬까지 하는데요. 자, 대전 획통이라는 법전을 씁니다. 이거는요. 자, 법전 쓴 왕들을 한번 나열해 볼까요? 성종, 영조, 정조. 즉, 정말 강한 그리고 정말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춘 왕들이 만드는 것이 바로 법전이에요. 근데 이거를 만들었어요. 그때까지 쌓여왔던 여러 가지 법의 내용을 다 정리해서 체계적으로 정비한 거죠. 그렇죠? 이런 사람 또 흔치 않아요. 자, 그리고요. 그 당시 가장 문제였던 이거 좀 건너뛰을 거예요. 나중에 말할 겁니다. 가장 문제였던 삼정문란을 고쳤어요. 이게 한 사람의 인생에서 가능한 일인가? 자, 삼정문란이 뭐였냐면요. 당시 썩어빠진 세 가지 세금제도 전정, 군정, 환국이었어요. 그 중 가장 획기적인 게 뭐냐면요. 바로 이 호포제였어요. 당시는요. 양반 수가 워낙 많아졌기 때문에 양반들은 군포를 내지 않았고 자, 양반 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나라에 낼 군포가 적어지게 됐어요. 그럼 그 군포 부담을 누가 다 줘요? 일반 양민들이요. 양민들은 군포를 내야 돼요. 근데 양반 수가 늘어나고 양민 수가 줄어드니까 양민이 낼 군포가 또 많아져버린 거예요. 이것 때문에 양민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자, 그래서 이 문제의 뿌리를 캐보니 흥선등군이 보니까 어, 그러니까 양반이 군포 안 내서 이렇게 문제가 생긴 거란 말이지 백성이 왜 고생한다고? 아, 양반이 포를 안 내서 그런 거야? 군포 안 내서 그러면 양반도 포내 이렇게 나왔어요. 자, 당연히 반대가 심했죠. 자, 그런데 민생을 위한 건 시행한다. 이 민간인 즉, 사실 민생이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의 근간 근간이에요. 그렇죠? 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시행합니다. 양반도 포내라.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국은요. 호포제 전에는 면제층 양반이 거의 절반이야. 이걸 바꿔서요. 납부층 양반과 양인이 74%가 됐어요. 이렇게 바꿨어요. 어마어마한 발전 아닌가요? 여기다가 더 나아가서요. 당시 붕당의 근거지이며 동시에 이 나라의 여러 가지 재정적 지원을 받아서 이 나라 허리를 휘게 만들었던 이 서원까지 철폐시킵니다. 뭐라고요? 서원이라고요. 여러분, 서원은요. 양반들의 근거지였어요. 자신들의 기반이죠. 이거를 그냥 철폐시켜버린 거예요. 자, 이걸로 민생안정 제대로 이렇게 냈어요. 이런 카리스마 흔치 않다 그랬죠. 그렇죠? 자, 근데 이렇게 호포제 실시나 서원 철폐 같은 거는 양반들은 싫어해도 양민들이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들 양민들의 이제 호응이 막 뜨거워지게 되면서 흥선대원 인기가 높아지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기서 흥선대원이 실수를 하나 합니다. 바로 뭐냐면 이 구시대의 관습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백성들은 이 왕실의 위험이 살아나는 것을 눈으로 보지 않으면 모른다. 양민을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백성을 무시하는 그런 인식이 있는 거야. 기본적으로. 시대에 어쩔 수 없는 그런 한계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이 백성들은 눈으로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 즉, 경복궁을 다시 지음으로써 왕실의 위험을 드높이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경복궁 중건사업이 시작됩니다. 자, 이 경복궁은요. 임준일한테 불타서 한 200년간 그냥 없는 상태였어요. 그 전에 왕들이 왜 안 했을까요? 엄두가 안 나고 백성들이 고생하니까 안 한 거예요. 이거를 다시 만들겠다고 당백전 일당백이라는 뜻을 가진 상평통보 백배 가치를 가진 돈을 마구 찍어냅니다. 이게 바로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거 하나가 이거 하나가 상평통보 100개래. 이거 찍어내면 어떻게 될까요? 돈이 막 시중에 많아지겠죠? 그럼 화폐가치가 떨어지겠죠? 그러면 인플레이션 물가상승이 일어나겠죠? 또다시 민생고가 찾아오겠죠. 이런 걸 잘하면 뭐해? 민생고가 찾아와 원성이 어마어마해져 버립니다. 거기다가 이것뿐만 아니라 묘지림, 벌목 문세, 징수 등등등 각종 백성들의 허리를 휘게 하는 정책들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민심이 돌아서 버려요. 정책은 누구를 위해 펼쳐야 돼요? 누구를 위해? 민생안정 국민들을 위해서 펼쳐야 돼요. 그런데 결국은 사고방식이 왕실의 위험으로 가게 된 거죠. 안타깝죠? 자, 그럼 그 다음 대회정책 볼게요. 대회정책은 큰 양료가 두 번 나옵니다. 병인양료와 심리양료. 자, 병인양료와 심리양료 있죠, 그죠? 자, 이것은 순서가 다소 중요해서 선생님이 이걸 표현해봤어요. 자, 이건 사건 순서가 쭉 나열되는 겁니다. 병인박해라고 하는 것은 병인년의 천주교 신자를 거의 천여명 이상 죽인 그런 사건이었어요. 성수산대원군이 서양의 문물을 너무 싫어하다 보니까 정말 입에 담을 수 있을 수 없는 정말 너무 참담한 그런 박해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프랑스 친부들마저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프랑스의 사람이에요. 프랑스의 친부들마저 거의 한 10명 정도가 죽어나갔어요. 그러자 바로 그 해에 병인양료가 터져버렸죠, 그죠? 그리고 이 사이에 이 사이 같은 연도지만 그 사이 시기에 제너럴 셔문 사건 이게 터져요. 자, 이건 미국의 배인데 미국의 배 제너럴 셔먼호가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오면서 우리나라에게 통상을 요구했어요. 통상 통상이 뭐예요? 교류하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속내가 뭐예요? 우리를 식민지배하기 위한 거예요. 이거를 흥선대원군이 막아내라고 했어요. 근데 이 배가 사실 조금 두려운 존재였던 게 우리 한국의 배는 노를 저어 가잖아요. 그래서 강을 거슬러 올라오기 상당히 힘들어요. 근데 이 배는 증기기관이기 때문에 강을 거슬러 올라온 거야. 솔직히 엄청 무서웠어요. 그런데 이 배가 다행히 아무 초에 걸려서 오도가도 못하게 되니까 당시 평양에 감사했던 박 교수가 이거를 다 불화살을 쏴서 다 태워버렸어요. 이렇게 해서 결국은요. 여기 있는 사람 다 죽었어요. 근데 이걸 나중에 미국이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거 때문에 터진 게 바로 여기 있는 자 신미양요예요. 자 두 번의 전쟁 있죠. 그죠? 또 그 사이에는 오페르트라고 하는 독일 사람이 흥선대원군의 아버지 무덤을 파가는 그런 만행을 또 저지릅니다. 파가려고 했지만 파진 못했어요. 어쨌든 간에 아니 왜 흥선대원 아버지 무덤을 왜 파? 그죠? 야만인이야 야만인. 여튼 이러한 과정을 다 거쳐서 반외세 감정이 심해지며 결국은 흥선대원군이 신미양요 다음에 전국에 척화비를 세워버립니다. 화해를 배척한다는 뜻이에요. 이 비석이 전국에 세워지게 되었고요. 이 비석은 이런 말을 담고 있습니다. 자 쇠양 오랑키가 침범의 오매 싸우지 않은 건 곧 화해하는 것이다. 그리고 화해하는 거는 나라 파는 거다. 라고 말한 거예요. 이 비석 이게 전국에 세워지게 되죠. 뭐 다음이라고요? 신미양요 다음이라고요. 자 흥선대원군이 이렇게 이런 쇄국정책을 펼친 것이 우리가 식민지비를 당한 원인 중에 하나예요. 개화정책을 늦췄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평가해 줍시다. 정말 열심히 살았고 개혁 하나만큼은 잘했다. 아쉽게도 백성들의 이 민심을 잘 잃지 못해서 경북궁 중건 때문에 결국은 이제 탄핵되긴 했지만 어쨌든 그래도 이 사람의 활동 자체는 우리가 기억해 줄만 합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 나오죠. 자 우리 같이 문제까지 볼까요? 자 쌤이 지금 세 개 기출을 풀 거예요. 문제 세 개 풀 건데 다 기출 평가한 문제예요. 볼게요. 자 가해 들어갈 장면 제목이래요. 병인 박해 프랑스 군대 침략이야. 병인 양료제 그죠? 그리고 뭐가 비였어. 초카비야. 뭐가 답이 돼야 되죠? 신미양료제 그지? 답이 1번이에요. 그죠? 딩동댕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문제 그냥 가져와서 지금 답이 안 떠. 뾰로롱이 안 뜨네. 자 가인물이 추진한 정책 왕의 부친인 가가 나란일을 맡았다. 자 전국의 서원을 철폐라 그랬대요. 서원 철폐. 그 다음에 병인에는 천주교도 천주교도를 수천 명을 죽였다. 병인 박해네요. 자 이 사람이 추진한 정책 흥선변군이니까 경복궁을 중건했다. 답 3번 뾰로롱 나오죠. 그죠? 넘어갈게요. 자 12번 척합이 나왔네요. 자 이물탐구 나왔어요. 척합이 나왔고 고증이 주기한 후 실권자가 되었다. 서원 정리하여 47개 남겼다. 통상 수요 거부정책 두 글자로 쇠국 흥선대문이죠. 정답 몇 번? 3번 흥선대문의 기억동지 뾰로롱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쭉 풀어봤고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한국사에 대한 얘기 한번 짧게 다뤄봤어요. 이렇게 해서 한국사가 문제가 쉽다 싶다 하지만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분명히 있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짧게만 보면 또 문제가 금방 맞춰지기 때문에 자 여러분 한 번쯤은 이렇게 어리시켜가면서 공부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